해외 연구진이 유전체를 직접 설계해 자연계에는 존재하지 않는 인공 대장균을 만드는 데 처음으로 성공했습니다. 미국 하버드대 의대 조지 처치 교수는 프랑스 국립고등광산학교 연구진과 함께 생명체 생존에 필요한 단백질을 만드는 유전암호 64종 가운데 57종만 사용해 새 대장균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. 그동안 대장균 등 미생물 일부 유전자를 바꾸거나 유전암호 한두 개를 바꾸는 시도는 있었지만 유전체 전체를 사람이 원하는 대로 만든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. 이번 연구 결과는 세계적 학술지 사이언스에 실렸습니다.